그날 밤 아빠를 따라 내려간 거실에는 겁에 질린 엄마와 이모 그리고 집안에 침입한 두 명의 강도들 무엇보다 몸이 불편한 엄마가 가장 염려되는 상황 악몽이라면 편식밥이 깨고 싶다는 생각군 하지만 엄마는 끝내 이 일로 세상을 떠나고 말죠 그런데 사건 이후 남은 식구들이 수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엄마의 자리를 차지한 이모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아빠 설마 엄마를 죽게 만든 게 아빠였던 걸까? 아이들이 봐선 안 될 잔혹 범죄가 우리의 고리를 물고 벌어질 이 마을의 이름은 디렉터스컷 오늘의 영화 서버비 보인다 어느덧 감독으로서도 중견의 반열에 오른 조지 클루니 여섯 번째 연출작인 이 영화에서는 거장 코인 형제의 각본으로 날개를 따랐습니다 이 작품의 배경인 1950년대 말은 미국이 가장 부강했다고 기억되는 시기인데요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지금 감독은 그 위대했던 시대에 위선과 탐욕을 통제적으로 꼬집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엄마의 장례식 바로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늘 머리맡을 지켜줬던 아빠 하지만 대체 늦은 밤 왜 둘이 함께 있는 건지 물론 아빠라고 마음이 편할 리는 없겠죠 그런데 경찰의 호출에 유난히 긴장하는 아빠 바드너 씨 게다가 아들 걱정도 어쩐지 과하다 싶던 그때 엄마를 해친 자들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소년 니키는 경악스런 상황과 직면하게 되니 결코 잊으려고 해도 잊기 힘든 얼굴들이건만 어리둥절함을 넘어 무서워지기 시작하던 그 순간 범인들도 니키를 보고 말았습니다 아빠와 이모가 그 자들과 한패라면 대체 이유는 뭘까? 왜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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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에게 잘 보였습니다 그렇게 범인들은 무혐의로 풀려나고 맥이 이모는 이제 겉모습까지 생전의 엄마로 변신하고 있었죠 이러다간 이모를 엄마라고 부르게 되는 건지 아니면 아빠를 이모부라고 불러야 하는 건지 모든 상황이 혼란스럽기만 한 소년 같은 시각 혼란에 빠진 것은 니키만이 아니었으니 백주대낮부터 훅 치고 들어오는 강도들 너무 위험한 자들을 끌어들인 걸까? 일이 험악하게 꼬여가는데 일단 요즘 부쩍 말 안 듣는 아들 녀석부터 어떻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가드너 씨의 모습에서 첫 번째 디렉터 스컷이 시작됩니다 아빠의 등 뒤 수족관을 주목해 주십시오 이 소품은 가족에 대한 그의 관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인데요 첫 번째는 관상용이자 장식용이라는 의미 가드너에게 가족은 사랑으로 맺어진 후련관계가 아니라 그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장식용이라는 의미인 한편 그에겐 아들 역시 자신의 목표를 위해 통제해야 할 대상에 불과하니 니키의 운명은 어항 속 물고기와 다를 바 없다는 비유 또한 비장률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아들도 떼어놓은 채 아내의 사망 보험금으로 놀고먹을 꿈에 부푼 아빠와 이모 허나 세상일이 만만할 리 없는 곳 며칠 후 보험회사 조사관이 아빠도 없는 집에 들이닥칩니다 이 과정을 매일 눈으로 지켜보는 시선 하나 그리고 맥이 이모가 재발절인 사이 조사관의 태도도 급변하기 시작하는데 사람 남는 어부의 손맛에 보기 좋게 걸려든 월척 이모 뼈를 때리는 팩트 폭행에 녹다운되고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아빠의 모습에서 두 번째 디렉터 스폿이 시작됩니다 이 작품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연출은 안경 사용법입니다 안경은 가면 또는 위선을 상징하는 소품으로 카드너는 안경을 벗었을 때만 속마음을 드러내고 보험조사관 또한 안경을 벗은 직후부터 본론으로 들어간 바 있죠 즉 카드너의 안경이 박살난 순간은 그의 위선이 박살난 순간이니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의 위선이 억지로 고쳐 쓴 이 안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상했습니다 죄가 있다면 신고하면 될걸 왜 굳이 이 밤에 또 찾아왔나 했는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더니 헌데 차를 내온 맥이의 태도가 귀하리만치 경직돼 보이던 그때 거짓으로 거짓을 덮으려 했던 위선자들은 결국 다시 한번 손에 피를 묻히고 맙니다 범죄없고 평화롭기로 소문난 마을 서버비콘 허나 그림 같은 풍경에 이면 탐욕의 악취를 맡은 자들이 이곳으로 몰려오기 시작하고 마침내 그들이 지켜야 할 마지막 손소마저 짓밟으려 하고 있었으니 수족관에 박제된 가족과 위선자들의 가면 무도회 이것이 서버비콘의 리액터스컷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